연결이, 연결이 안되지 아, 네, 세례린, 세례린, 안녕하세요, 세례린 형이 여기 방송이 지금 보고 있나요? 하고 있어요? 방송이 되나요? 화면이 안 나와요 아, 지금 약간 네트워크의 문제인가요? 히터의 소리가 나와요 빠바바바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세례린 본상을 축하합니다 네, 저희가 제27일 하이원 서울 가요대상에서 본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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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에 데뷔해서 2016년 서울 가요대상에 또 참석하게 됐고 2017년에도 참석하게 됐는데요 18년에도 참석하게 됐는데요 아, 좋아요 다 캐럿분들 덕분인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근데 처음 서울 가요대상 무대를 준비할 때마다 굉장히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캐럿들을 좋아해 주시고 맞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무대를 또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바쁜 컴백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틈틈이 무대를 준비했는데 오늘 직접 고총동에 오셔서 동원해주신 우리 캐럿분들과 또 집안 집에서 너무 구체적인 거 아니에요? 집안 집안, 회사 많은 곳에서 많은 곳에서 저희들을 응원해주신 캐럿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 와주셨던 캐럿분들도 진짜 목 놓아서 외쳐주신 응원해주신 캐럿분들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저희는 아직도 잊히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오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셨더라도 계셨더라도 그 마음은 저희는 언제 어디에 있어도 함께하지 못해도 우리들 그래도 웃음꽃 피우잖아요 그렇죠 멀리서도 정말 캐럿분들 여러분들 다 들리는 거 같아요 저희가 사실 요즘에 컴백 준비를 시상식 무대를 준비하다 보니까 멤버들끼리도 지금 약간 오늘 같은 날은 같이 밥도 좀 먹었죠 네 고기도 먹은 거 같아요 약간 고기 먹어야 될 거 같아요 사실 오늘 컴백 준비 때문에 시상식 끝나고 나서 연습실을 가였어야 했는데 근데 오전에 취소시키죠 취소하자 네 퍼먹고 들어가자 고객님 좀 잘했네 선생님 이런 놈의 연습시키시키래요 대답형에 딱 해주세요 이런 관리 모르고 좋잖아 네 여러분 고기를 먹고 왔습니다 앗쓰기타임 안쓰기타임 안쓰기타임 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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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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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갑니다 오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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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보면 뭔가 저희가 연습을 하기 싫어한다거나 그런.. 그런게 아니에요 저희들끼리! 저희들끼리! 멤버들 사랑해! 멤버들 사랑해! 우리 혜진이가 좋은 시간 보내자 몸이 좀 늦어요 나 여기 모르겠어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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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을 이렇게 하는거야 안경을 이렇게 하는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진짜 정말 케어팅 오늘 이렇게 시상식 하면서 뭔가 콘서트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빨리 더 팬미팅을 하고싶습니다 맞아요 캐럴랜드! 우리 캐럴랜드에 오실 우리 캐럿분들 빨리 우리 만나서 그리고 요즘 특히나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너무 춥어! 우리 캐럴랜드 추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위 조심하셔야죠 추위 조심하셔야죠 추위와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특히 목과 손을 조심하셔야 되는게 왜냐면 몸은 패딩을 입으면 되지만 목은 쉽게 노출될 수 있어요 목도리를 하면 돼요 그럼 요즘 캐럴랜드에서 니로 목..목..목..목..목불러? 목불러? 목불러 쏘겠습니다 목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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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쏠게요 잘 받아둡지 내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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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쨌든 저희가 소울 가이드상에서 본상을 받은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켠거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 캐럴랜드 혹시 댓글받은게 어떤가요? 하태 하태 댓글받 댓글받 너무 빨리 올라가주세요 귀엽대요 민규씨 어디있어요? 민규씨 민규씨 저기 있군요 민규 여기요 아 정말 포함 아 신났어 민규씨 반응 좀 확인해주세요 근데 끄끄끄덕밖에 없어요 옆에서 봐도 너무 귀여워 환백춤이 하면서 저희 지금 예능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잖아요 아 그쵸 그쵸 요즘 정전기 너무 많이 나와요 피카츄세요? 저희 진짜 요즘 정전기 진짜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컴백 준비를 한거 예능도 그쵸 맞습니다 열심히 지금 홍보를 하려고 있고요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요 아 리더라도 무게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또 컴백국토 뭐 마시죠? 그리고 또 고기 많이 먹어야 된다고 아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 많이 먹으려고 지금 준비했거든요 저 오늘 제비뽑기에서 계산할래요? 아 좋다 계산해서 사달라고 해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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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홉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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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점점 우리가 저희가 모습이 뭔가 베테랑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워워하고 컴나움 하시고 네 오늘은 상을 받은 아주 느낌은 날이니까요 여러분 너무 기분이 좋아서 기분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연수형이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연수형 부사장님이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 VSJ 고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떻게 서로 먹으면 될까요? 아니면 돼지로 할까요? 자 이제 이제 방송 또 키면 이렇게 에너지가 넘쳐지는 우리 멤버들 진짜 웃겨죽겠네요 신나서 그래요 네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요 진짜 오늘 하루 고생 많았고 사실은 서울 가야 대상 무대에 준비하면서 저희가 어땠어요 뭐라고 아니 뭐예요 힘들었잖아 진짜 신기한데 멤버들이 이 방송키기 전에 한마디도 너무 막 이제 하고 와서 피곤하고 막 이래서 한마디도 안 하다가 방송키니까 아니야 방송키고 한마디도 안 하면 큰일 나요 호기임즈션 변기겠습니다 아 네 그렇지 네 이렇게 하나하나씩 저희에게 주시는 사랑들을 절대 잊지 않고 사랑들을 사랑 잊지 않고 열심히 해서 캐럿분들께 보답해내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진짜 네 아 그냥 영어로 해주세요 아니 아니요 한국어로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네 감사합니다 캐럿 고맙습니다 오케이 에스컨트 영어로 한마디 영어로 한마디 땡큐 땡큐 안 돼 땡큐 안 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현우씨 우리 현우씨한테 좀 챙겨달라고 하셨어 멤버가 한 명이 없잖아 지금 있잖아 에이사씨가 에이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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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사씨도 TV로 보고 계시는데 에이사씨 에이사씨 보고싶어요 보고있네요 보고있네요 그랬다 진짜 같이 있으면 정말 좋아하실 텐데 상도 많았다 오늘한테 고마워해야 돼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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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서 정말 캐럿들에게 간담을 느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자 슬슬 이제 저희도 마무리를 하라고 맞아요 캐럿들 자야 돼가지고 이제 벌써요? 11시가 넘었어요 어? 진짜? 11시가 넘었어요 아 진짜? 9시인 줄 알았어 그러면은 11시가 넘었어요 여러분들 꼭 2주시고 네 여러분들 꼭 2주시고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멋있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되겠죠? 네 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네 세븐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미쳤습니다 캐럿들 진짜 고마워합니다 제가 이거 안 해 새로운 거 하나 하나 아직 안 해 아직 안 해 하트로 하지마 우리 진짜 캐럿들 사랑합니다 진짜 리얼 진짜 여러분 보셔 봐요 보셔요 이거 또 얼른 보고싶어요 제가 이거 하는 거 동시에 꺼주셔야 돼요 사랑해 아이 식상해